최근 사회 곳곳에서 괴롭힘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직장에서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부천시의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가 제정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대표 발의한 송혜숙 부천시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천시 재정문화위원장 송혜숙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어떤 배경으로 발의하게 되신 건지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가 중요한 걸 하나를 제가 발견했었어요. 우리가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연구보고서가 하나를 이번에 2020년도 거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조치 현황을 보면 2019년 7월 16일 시행 이후 엄청나게 많은 진정사건이 있어서요. 약 4,066건 정도가 있었고 폭언은 한 1,900건, 부당인사도 1,000건, 따돌림, 험담 570건 정도가 있었고요. 물론 이게 부천 내에서 일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 실태가 이렇게 발표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부천시에서도 우리 공무원이나 출연 출자 기간을 합하면 3,50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여기에 의하면 상하 이런 경우도 종종 들어오고 상하 위계에 관한 괴롭품도 있고 일종의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부천 내에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근무 환경이 좀 원활하고 또 좋은 형태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 좋지 않겠나. 공무원도 따지면 다 근로자이고 또 우리가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연구 보고서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셨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례안에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우선 우리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은 저희가 처음 이게 하는 거라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4조에 보면 누구든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게 들어있고 또 이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경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하고 이제 5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이제 시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고요. 또 대상 기관은, 교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이상 또는 예방에 관한 교육 방식도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항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및 대상 기관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했을 때 구제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적극 홍보하도록 저희가 이런 규정을 두었고요. 또 6조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시장은 대상 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이렇게 해서는 아니하도록 의사에 반하지 않게 일종의 피해 직원을 보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장의 책무에 넣습니다. 또 시장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일종의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주로 이번에 처음 발의하면서는 예방에 관한 거를 많이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담당관실에서 이거를 담당하도록 저희가 과를 그쪽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괴롭힘이 없는 올바른 문화가 민간까지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역시나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직장이 이렇게 보면 처음에 제일 먼저 들어온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직원 그러니까 신입 직원들의 괴로움이 제일 많다고 얘기들을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적응되지 않고 했을 때 상학들 일에 관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롭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이게 이제 공무원 사회가 또 경직되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가르쳐준다든가 누구를 이렇게 해준다든가 이게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언어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종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또 이렇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공무원 사회가 대체로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그래서 이게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조직들 간의 상하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자칫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서 저희가 차제에 이제 우리 괴롭힘 방지 조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 지금 전체 공무원 사회의 지자체에서 윤리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이런 교육을 할 때 우리가 감사 담당 과실에서도 이런 것도 같이 교육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이런 충분히 예방에 관한 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희혜숙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멘